오, 강선주! 강선주! 유, 응, 사! 야, 너 이제 제법 알바 티가 좀 난다. 앞치마도 잘 어울리고. 당연하지. 근데 아무리 친구여도 공짜는 안 되는 거 알지? 아, 당연히 알지. 너의 경영 철학. 근데 왜 너 혼자야? 사장님은? 아, 나 오기 전에 사장님 고모랑 니네 오빠가 왔었나 본데 고모가 장갑을 두고 갔대. 그거 잠깐 갖다주라. 앉아. 아, 참.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다며. 어제 전화했었잖아. 맞다. 그게... 나 남자친구 생겼다. 뭐? 진짜? 누구? 설마 한시연은 아니지? 극적인 재결합. 야, 여기서 한시연 얘기가 왜 나와? 내가 걔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뻔히 알면서. 그치? 그럼 누군데? 영화사 사람이야? 설마 그 허세 감독은 아닐 테고? 맞아? 그 사람이야? 그 명품에 집착하는 허세돌이? 야, 우리 감독님 허세돌이 아니야. 얼마나 사람이 진실되고 속이 깊은데. 아, 그리고 명품도 능력이 되니까 입는거지.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언제는 무매너에 거만하다더니. 역시 로맨스는 싸움에서 시작되는구나. 그래서 언제 보여줄건데? 오늘? 이리로 오라고 할래? 음, 아니. 그건 아직 좀 빠르고. 우리 감독님이 낯을 좀 많이 가려서. 왜? 우리 감독님? 하... 왜? 아니. 그 Bock이... Sniff.